먼저 슈가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슈가입니다. 저에게 블루, 파란색은 큰 의미가 있는 색이어서 이 방을 구성하는 핵심 컬러로 정했는데요. 화이트로만 이루어진 방보다 화이트와 블루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전달되는 차가운 느낌이 매력적인 이 방에는 다양한 파란색이 사용되었습니다. 은은한 파스텔톤의 파란색, 묵직한 벨벳의 파란색, 제주 바다처럼 짙고 푸른 파란색 등 이 방의 파란색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의 파란색으로 다가갈지 궁금하네요. 방의 핵심 컬러인 블루톤으로 저의 스타일을 살려서 입어봤습니다. 저는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바닥에 놓인 쇠구슬, 최애 목걸이, 무심한 듯 툭 신고 온 슬리퍼 아닙니다. 이 방의 핵심은 바로 거울입니다. 거울은 참 특별한 물건이죠. 내 자신을 비춰주고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일개워주니까요. 이번 앨범, 비 또한 거울처럼 저희의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각각 멤버들의 참여가 정말 돋보이는 앨범이라 기대가 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